하! 아니구나 아침 8시에 끝났으니까 24시간을 찍었어요 정말 24시간이 모자라 그렇게 할거죠 두번째 만나면 포옹 요청해도 되요? 안아드릴게요 컴온! 컴온 베이비 이렇게 요렇게? 계속 보실 수 있으실거에요 제 신곡을 듣기 싫어도 아마 방송키시면 들으실거에요 컴백이네요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컴백을 하죠? 응 응 근데 좀 살이 짜가지고 제가 눈치없게 왜 아직 4월이라 아니야 유유 유유유유 그러네요 역시 여러분들 눈치짱 새색짱 완전 짱짱짱 네 음 꿀쭉하게 아 근데 사실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있으면 저면으로 좀 더 이렇게 하